여기는 여러분들 극장이에요 극장 폐극장 그 저희가 갔던 그 폐극장 보다 더 오래된 곳이에요 더 오래된 곳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 처음에 들어왔다 했네 처음에 우리가 여기가 도착했을 때 저쪽 창문 쪽에서 구신 하나가 여자 구신 하나가 우리 쳐다봤었거든 우와 이게 뭐야 아까 저쪽 창문에서 봤었어요 저쪽 창문 저기 지금 보이는 두 번째 창문 있죠 두 번째 창문 여자 하나가 내다봤었거든 여자 하나가 저 비상구는 어째 뒤로 까봐줄 때 무섭게 조심해 조심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딨어? 저기 뭐야 야 귀신 움직인다 움직여 어디야? 뭐야? 뭐야? 뒤쪽 뭐야 이거? 깜짝이야 뭔데 여기 앉아있었냐? 뭔데 여기 앉아있었구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자국 마크마 오늘 지금 캥코덕 아니라 자국 봐봐 자국 봐봐 자국 이게 만약에 구신이 계속 앉아있었다면 이건 100% 흔들렸지 보였던가 도대체 저거 방금 움직였는데 뭐야? 뒤쪽에서 방금 움직였는데 뭐야 와..이거 뭐야.. 다리..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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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난다.. 뭔 소리야.. 물 떨어진 소리 말고.. 물 떨어진 소리 말고.. 지금은 안나와.. 저 뒤에 뭐하나있어.. 저 뒤에 뭐하나있어.. 저 뒤에 뭐하나있어.. 저 뒤에 뭐하나있어.. 또 소리난다.. 들린사랑.. 쇠소리.. 뭐가.. 뭐야.. 어디서 난거야.. 그만해 장난하지 말고.. 장난하지마 와..뭐야 이거 진짜 와..이거 진짜 너무 위기 이 의자 여러분들 아..뭐야? 뭐야 떨어진거야? 또 소리 났다 와..무섭시겠다 여기는 극장이 안보여 뭔 놈은 살림도 오고 이렇게 많아 와 깜짝이야 아..뭐야..뭐야 뭔데 이게 뭐하네 뭐야..뭐지 났어? 야..뭐야 어디..뭐야 야..뭐야 아..뭐야 아까부터 창문에서 봤던거 창문에서 봤던거 창문에서 봤던거 와..뭐야 와..뭐야 어디갔어? 와..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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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들어왔어 안쪽으로 들어왔어 안쪽으로 저기 뒤로 넘어가 있구만 지금 저기 뒤에 있구만 지금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내가 보이진 않네 보이진 않는데 유자차님 팬가입 축하드립니다 2081번째 팬가입 축하드려요 뭐야 저거 야 저거 왜 움직여 뭐야 어디갔어? 와..뭔소리야 와..뭔소리야 밤소리 들은 사람? 밤소리 들은 사람? 밤소리 들은 사람? 밤 이상한 소리 들은 사람? 밤소리야 와..저기 있어서 찾아온다 여기 저기 저거 봐봐 저기 안에 저기 위에 천장에 봐봐 여잔 진 남잔지 저 구멍 속에 여잔 진 남잔 진 잘 모르겠는데 야 우선 여기 귀엽다 조금만 나가 있자 2층 올라가 볼게요 아까 2층에서 의자 흔들렸던 게 뭐냐면 2층에 있던 여자가 의자를 뛰어내린 거야 지금 천장 쪽에.. 천장 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쪽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천장 쪽 이쪽이랑 해갖고 천장 쪽 와따 기친 여기네 뭐야? 방금 뭐 떨어졌어? 뭐 있어? 뭐야? 미켜봐 무서워 좀 들어가봐, 들어가봐 계단, 계단에서 올라온다 뭐야? 뭐야? 잠깐만, 계단에서 뭐 올라와, 뭐 올라와?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좀 봐, 들어와, 더 들어와 계단에서 뭐와, 지금? 천하천천히 오는데? 이대로 놔서 그냥, 갔다와볼게 아, 뭔데 여기 올라온거냐? 뭐 온다, 아, 지금 멈썼다 다시 내려갔어 다시 내려갔어, 내려갔어 아, 뭐야? 아, 뭐야? 뭐? 개장난 쳐보고 말해 또 아,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아, 아까 아침에 여자가 올라오고 지금 여긴 여자가 올라오고 지금 여긴 어디로 왔어? 아..하나 감사해요 뭐야 밑에.. 밑에 뭐야? 저거 뭐야? 방금 흔들린다 뭐야 저거? 와 여자 어디갔어? skip 밑으로 내려갔구만! 밑에 있게.. 겨우 뭐야 나 clinician 쫄깃 fire 야옹야옹야옹야옹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가보자 앞으로 또 밑에.. 밑에서 또 움직였어 또 여기 밑에 뭐 있어? 어디갔어? 아 저거 의자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거야? 저거 밑에 또 어디있어? 숨어서 또 있는데 여자 하나가.. 와 나 궁금하다 여기 여자가.. 와 뭐야? 또 움직인다 잠깐만 여기 있으면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와 어디야 지금 천장 좀.. 어? 천장 좀.. 어? 도착 트림 양이 양이 다행 태권도 다행 다행 경찰이 경찰한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꼬치꼬치 캐물어 봤어 제가 내가 그랬거든 여기에 여자가 하나가 보인다 여자가 하나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혹시 경찰 분이랑 여기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 아니야 아까 오셨던 분이 99년도에 오셨다고 했어 99년도에 여기 오셨다고 했었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혹시 뭐 사건이 있었지 않냐 물어봤거든 내가 그런 건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건 잘 모르겠다고 근데 내가 그 말을 해서 여기에 자꾸 여자가 자꾸 보인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여기 폐극장은 90년대 초반대 90년 초반대 애기가 폐업을 했다더라고 90년 초반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자를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 방송은 아유 그 뭐지 하시고 가시라고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우선 얘기를 더 돌아볼 거예요 최대한 좀 조용히 더 방송을 할게요 근데 너무 무서워 미치겠다 근데 지금 여자 하나가 자꾸 여기저기 지금 자꾸 여기저기 지금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녀 미치겠네 천장을 많이 돌아다녀 천장 쪽으로 도대체 천장을 많이 돌아다녀 잠깐만 방금 무슨 소리야 발자국 소리 거기 뭐야 뭐야 저기 뭐야 뭐야 방금 뭐 지났어 방금 뭐 지났어 방금 뭐 지났어 여기는.. 지금 사람이 없어요 또치, 또치, 또치 오.. 뭔 소리야? 잠깐만.. 저 여기.. 근데 여기가 지금.. 숨어다니는 걸 좋아하네 숨어다니는 걸 좋아해 여기가 예전에 곳도 했다는 곳인데 저기 의자 한번 가보자 저기 의자 한번 가보자 야.. 뭐야?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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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있어 근처.. 들린다.. 내가 있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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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뭐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뭐라.. 그 뒤로 지금 무슨 말이 안 들려? 뭐야..? 우선 여러분들.. 오늘.. 오늘 여기는 좀 미스테리한 곳인데 그 여자가 현재 계속 안 보여요 아.. 지금 나가지 않는다.. 야.. 이게 너무 미스테리한 곳.. 뭐가 이상해.. 야..